지유의 하루 안녕 저는 이제 스페인이라 떠나보네요 제 착장이 좀 시크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저한테 귀여운 구석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민헨에서 스페인으로 경류를 하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취소돼서 저희가 민헨 공항에서 지금 몇 시간 있었지? 야 우리 몇 시간 있었냐? 12시간 동안 공항에 있다가 지금 프리마메라 측에서 전세기를 해준다고 해서 지금 다른 공항으로 옮겨왔습니다 진짜 역대급이에요 제가 여태 해외 다니면서 진짜 역대급이에요 진짜 역대급 기다리는 동안 컵라면 오 라면이 먹고 싶었어요 이렇게 뜯어서 좋은 점 오늘 확인할 수 있다 오! 이거 이건데? 맛있겠다 여러분 대박이죠? 여러분 대박이죠? 짠! 오랜만에 라면 먹방! 라면 먹방! 라면 먹방! 라면 먹방! 라면 먹방! 라면 먹방! 너무 좋다 롤링스톤 형들이 탔던 비행기 롤링스톤 형들이 탔던 비행기 복 받았네 드림캐쳐 프리마베라 역사상 처음 있어 맛있으니까 하나 더 챙겨 이제 탑승하러 갑니다 두근두근 아 정말 인생이 스펙터클 하네요 짠! 우와 멋있다 아 진짜 제 생애 첫 전세기에요 주인공 대단하러 갑니다 이제 한꺼번에 오늘의 주인공 헤드 한꺼번에 여러분, 저 누워서 가요. 이제 공연장으로 리허설을 하러 갑니다. 너무 멋있다. 도착! 짜잔! 지금은 헤어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도 꼼짝하지 않는, 바닷바람에도 꼼짝하지 않는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람을 이겨버릴 거예요. 바람을 이겨버리는 분 기대해주세요. 여기는 프리마베라 페스티벌. 저희 무대에 오르기 28분 전입니다. 27분으로 바뀌었어요, 방금. 오면서 차에서도 얘기했는데 일단 저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느끼지가 않고. 이 굉장한 라인업에 저의 이름이 당당히 있다는 게 너무 멋있고. 무대에 아까 리허설 했을 때도 너무 넓고 관객석이, 무대도 넓고. 이제 팬분들이 함성으로 채워지면 또 얼마나 환상적인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지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함성 소리가 들리는데, 저희 나왔을 때도 정말 크게 질렀습니다. 우리 나왔을 때 인이어를 뚫고 소리 질러줘. 그렇대요, 가엘리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실제를 못 갖고 오니까 프린트에서 오려서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팬분들이 많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신나게 놀고. 바밍수. 3회차rd 완성. 2회차트론. 3회차트. 3회차트. 와 University dote divorce 사하 truths 라라 라라 라 세상을 바꿔 제빨리 욕 irrelevant Let me show you We need the change on what we mean Don't don't tuff this On tuffく 어쨌든 we hope Don't you leave No, say Wake up, wake up 더 높이 말아 봐 널 안아줄 이 세상 끝같이 Wake up, wake up 더 자유롭게 나만이 믿고 잊어라 I just wanna make you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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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여러분! Wow! It's a surprise!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거대하던 Primavera 공연을 끝마치고 왔는데 너무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게 무대를 하고 내려와서 여한이 없습니다 진짜 너무 호혈 없고 뜨거운 무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저 오늘 푹가했어요 목이 이제 막 끝날 수 있는데 아 맞아! 그냥 얘기를 하는데도 목이 음이탈이 나요 약간 지금 칼칼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다 쏟아먹고 내려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준비한 곡이 더 있었는데 네 시간이 살짝 오버됐대요 맞아 맞아 그래서 아 더 있었는데 못 보여주면서 아쉽네요 응 진짜 다음번에 우리 또 와서 응 여러분들이랑 그때는 진짜 3시간 아 3시간 아아 와우 단콘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어 네 야외 분위기가 너무 좋았죠 어 분위기가요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고 가고요 원더풀 메모리로 남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고마워요 안녕 크리마베라 히히 크리마베라 진짜 즐거웠어요 저희는 역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해야만 하는 존재들인가봐요 우리 썸냐들 최고 크리마베라 최고 크리마베라 최고 막 이렇게 뛰고 있어요 맞아 맞아 머리치고 그러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즐겁고 막 진짜 호응 유도도 계속하고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무대 위에서 하고싶었던 걸 우리가 다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정말 다시 한 번 더 느껴지만 우리 멤버들 무대 정말 잘한다 진짜 제대로 즐겼어요 최고였어요 진짜 바벨선로나 스페인 크리마베라 싸움 너무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모두모두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내년에 또 봅시다 우리. 불러주세요. 드림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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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뒤쪽에 있던 초반에 계시던 분들은 처음에 안 즐기다가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니까 재밌으셨다고? 다 같이 즐기셨어? 다 같이 모였어요. 그거봤어. 미래암에서 위에 먼지가 올라오는 걸 봤어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 그 팬분들끼리 서클 이렇게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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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페스티벌이거든요. 그리고 작년부터 프리마베라 사운드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드디어 왔는데 역시나 재밌었어요. 그 이상이었고 가수로서의 행복한 무대 즐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또 불러줘요. 안녕해 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어 담비씨 수고하셨어요 진짜. 아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멋있던데 그 무대 위에서? 알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나는 뭐. 나는 저는. 유연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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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는 어디 잡고 가실지 뭐 약속 있어요 담임씨? 약속 있어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지금. 거의 제가 지금 옷을 반쯤 벗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 무대 시작부터 이러고 가셨잖아요. 네. 너무 이렇게 했는데도 땀이 너무 많아서. 아 맞아. 너무 핫했어요. 이제 저희는 끝났으니까 만약에 담을 수 있다면 담겠지만 가서 저희는 맛있는 걸 또 후루룩 찹찹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죠. 가시죠. 아 유연씨도 정말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너 지금 카메라 켜져있어 이런 거지? 아 몰랐네.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 진짜 저 자식 자이자이자식 감사합니다. 와 진짜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 계셔주셔서 진짜 놀랐어요. 정말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와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신기했습니다.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